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창시절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 애매하게 불편한 문장을 만들어내었어요.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 그렇다면 산뽕우리 위에 있는 화훼단지일까요? 아니면 화훼단지의 이름이 산뽕우리인 걸까요? 아무튼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입니다.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 이거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게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스크림 선물 드릴 거고요.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 이걸로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였습니다. 산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뽕우리 거의 다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에서 산뽕우리 꽃뽕오리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봉우리와 봉오리 이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순우리말인데요. 봉우리는요. 산 꼭대기에 뾰족하게 솟은 머리를 이르는 말로 높은 수준이나 단계 또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빗대어 쓰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봉오리는 아직 피지 않고 망울만 맺혀있는 꽃을 이르는 말입니다. 즉 봉우리는 산에 높이 솟은 부분이고요. 봉오리는 꽃망울이죠. 어려운가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에는 봉우리가 있고 꽃에는 봉오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봉우리는 산, 봉오리는 꽃. 봉오리가 좀 더 작으니까 산은 크잖아요. 우와 어에서 그 느낌의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문장에서 화훼단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화훼단지는 화훼 농가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게 너무 또 어려운 한자어이다 보니까 순화되어야 할 행정용어로 선정이 돼서 1992년에 꽃재배지, 꽃재배지라는 쉬운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을 써서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기보다는 쉬운 말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화훼단지가 아니고요. 꽃재배지, 꽃재배지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꽃재배지에 핀 예쁜 국화꽃,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체를 꽃재배지로 바꿔 말하면 되겠어요. 바꿔 쓰면 산뽕오리, 꽃재배지에 핀 꽃봉오리. 이게 문장을 만들려고 만들었다는 게 조금 티가 많이 나네요. 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오답부터 도착을 했군요. 산봉오리, 삼이라고 쓰셨어요. 왠지 이게 산봉오리야 하니까 오리집 이름 같네요. 산봉오리. 근데 산봉오리, 산봉오리 이게 맞습니다.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이거 맞추셨는데. 또 람보아빠님 반갑습니다. 냥이와 대치중인 람보입니다. 쭈디, 람보아빠 출첵합니다. 귀여운 람보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고. 소금숙님 산봉오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잘 맞춰주셨고요. 변류님도 잘 맞춰주셨고. 1243님 산봉오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라고 쓰셨네요. 이건 오리가 맞습니다. 아름답다 한들, 가나다 라디오 청취자 만들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7682님도 봉오리, 봉오리 잘 맞춰주셨고. 8650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8138님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보다는 산봉오리의 들꽃이 더 예뻐 보입니다. 오늘도 꽃봉오리 가득한 모두 되세요 라고 활용까지 이렇게 완벽히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1216님 산봉오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꽃이 핀다는 건 아름답죠. 마치 사람의 마음에 기쁨, 환희, 사랑 같은 멋진 감정이 가득 찰 때처럼 말이에요.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꽃도 좀 피고 하면 또 풍경이 달라지겠죠. 이미 뭐 은행나무에 잎은 조금씩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날은 아직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낮에 푹푹 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변류인님 산봉오리에 있는 화훼단지라면 매출액이 떨어질 건데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람보아빠님 산봉오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쭈디 맞쭈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7836님 화훼단지에서 화기애애하게 화해를 한다면 꽃을 선물해야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받아쓰기 문장은 이겁니다. 산봉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입니다. 산봉우리 꽃봉오리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산은 봉우리 꽃은 봉오리 이렇게 구분해 써야 된다는 거. 봉우리는 산의 높은 부분 봉오리는 꽃망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화훼단지 한자어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재배지 꽃재배지로 바꿔 말하면 좋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문장을 바꿨으면 산봉우리 꽃재배지에 핀 꽃봉오리입니다. 산봉우리 꽃재배지에 꽃봉오리가 폈어도 그냥 동네 꽃집에서 꽃을 사는 게 더 속이 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게 피곤하게 됐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면이님. 일하기도 힘들겠네. 산봉우리. 다들 이제 여기다가 감정이입을 대단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 산봉우리에 꽃재배지가 있으면 거기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그러면 아까 이제 박대리 막 생각나죠. 아니 무단결근도 이해가 가지. 근데 거기다 대고 쇠기를 박으면 짜증이 나겠네 이러면서. 뭔가 상황이 막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1842님. 산봉우리 잘못 쓰셨다가 산봉우리 꽃재배지에 핀 꽃봉오리 잘 맞춰서 보내주셨고. 박세영님 반갑습니다. 그럼 봉오산 전투의 봉오는요. 그거는 봉오의 이름이겠죠. 산의 이름이 봉오산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다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 나월의 호랑나비. 우리 영인에게님께서 톡방으로 신청곡 보내주신 거 같이 듣고 왔습니다. 자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겁니다. 산봉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였는데요. 산봉우리와 꽃봉오리를 구분해 써야 한다. 봉오리는 산 꼭대기에 뾰족하게 솟은 머리를 이르는 말이고요. 봉오리는 아직 피지 않고 망울만 맺혀있는 꽃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산에는 봉우리, 꽃에는 봉오리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또 문장에서 화훼단지는요. 어려운 한자어다 보니까 꽃재배지, 꽃재배지라는 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꽃재배지로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꿨으면 산봉우리, 꽃재배지에 핀 꽃봉오리 이게 발음 문장이고요. 봉오리, 봉우리 이렇게 구분해서 잘 써주셨고 자 여러분들의 톡 보겠습니다. 산봉오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라고 윤명서님이 잘못 보내셨다가 다시 보내주셨어요. 산봉우리에 화훼단지 있으면 꽃은 좋은데 장사가 될까? 배달이 잘 되나? 이렇게 다큐로 받아서 보내주셨고 화훼단지는 대중적인 곳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정동원의 노래 독백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영업 걱정들을 많이 해주신 거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들 천사예요. 다들 남들이 어떻게 잘 사는지 걱정 없이 사는지 어디 다치진 않는지 먹고 살긴 괜찮은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저께도 끝날 무렵에 제가 저의 개인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걱정의 문자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도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저의 마음을 또 한 번 다잡고 이제 가는 길에 그래! 뭐 돈이야 뭐! 몇 년 더 벌지 뭐! 이렇게 수명도 긴데 한 87세까지 일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코알라님 삼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잘 맞춰주셨고 맹꽁맹꽁님도 뽕긋! 봉우리 봉오리 꽃재배지 삼뽕우리 꽃봉오리 오리 주물럭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꽃 너무 예쁘네요. 이 부적 같이 사진에 보내주신 이거 저도 있는 그 부적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부적? 뭐였지? 두 개였는데 저도 저도 그걸 책상에 올려놓고 보면서 그래! 이대로만 되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오늘의 장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장원은 바로바로 이분입니다. 8650님 정확하게 써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삼뽕우리 화훼단지에 핀 꽃봉오리 잘 써주셨고요. 오늘 봉오리와 봉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은 저희 이 시간에 글짓기가 있습니다. 글짓기에도 생방송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감사드립니다. 꽃봉오리 선물입니다. 시흥 연성 연꽃 테마파크에서 촬영한 우와! 이건가요? 오! 예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꽃사진을 보면서 오늘 꽃을 받았다라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플라워 어머! 또 연결성 있게 플라워로 하셨네 플라워의 크라잉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도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종영, 기술감독 원태희, 작가 홍서율, 저는 박주원이었고요. 이어지는 이수연의 모닝테라스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말로 다 되는 그날까지 가나다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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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